반갑습니다. 정삭갓 외발힐로 정구은 유행입니다. 여기는 대구에 있는 태평사우나 24시 찜질방입니다.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대구역 옆에 태평사우나 찜질방에 천년항토볼이 있습니다. 찜질방에 찜질방에 찜질방을 하고 있습니다. 잔잔한 불이 보이죠? 이 삽으로 온몸을 다 덮어놨습니다. 천년항토방입니다. 여기서 한 20분 정도를 찜질을 합니다. 지금 다리까지 다 덮어놨습니다. 잔잔한 볼로 항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. 기적이 세계 최고의 치유요법 많은 오셔서 치유를 느껴보십시오. 기적이 일어납니다. 자연약초항토방 꼭 건강이 안좋으신 분들은 오셔서 찜질을 하시면 정말 건강이 좋아집니다. 기적이 일어납니다. 이상입니다. 정삭갓 외발힐로 전국 유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